잠깐만, 아니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아까 얘기한 거 같은데 그 노래가 생각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이러죠? 저번에 우리가 좀 비슷한 초반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아지지 않게 자, 우리 대화를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있는 부분 최대한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오늘도 대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알만한 단어 있어요? 알만한 단어는 있는데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 아니겠죠? 아이고, 들켰어요? 오, 헷갈리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의 예상 점수 이런 거 있나요? 예상 점수요? 네, 한 40점 봅니다 40점? 아, 너무 겸손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질문도 조금 떨리는 질문인데요 아, 네 물어보죠 미국 시민권자이신가요? 그러니깐요 생긴 게 아닌 거 같은데도 꼭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것도 지금 저한테는 문젠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 단어도 네 Are you? 이신가요? 이신가요? 인가요? 이게 미국인 거는겠죠? US OK, US 시민권자 우리라고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US라고 할까봐, 지금 US people OK People OK, P-E-O-P-L-E를 썼는데요 자, 우리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people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쉽게 됐습니다 시들스? 어,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시들 처음 듣는다는 아예 처음 들어봤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자, 지금 보면 아까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심지어 person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된 그렇죠,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person, 아니라 people,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시면 일단은 안 되고요 자, 오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에서 막 꼬치꼬치 묻고 이런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줄을 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줄에 서있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줄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거기 심사관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So, are you a US citizen? 라고 했습니다 So, citizen 자체가 시민인데 혹시 시민 예, 정말 오래된 영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민, 케인 뭐 이런 영화 혹시 아세요? 시민, 케인이요? 제가 그분만 모르네요 아, 그분 모르시는구나? 다른 분은 마크, 마이클 다 하는데 케인, 그분만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아무튼 citiz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citizen citizen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T가 뭐 사이에 껴있죠? T가 T가 I, I 그죠? I, I Right? So, 우리가 빠르게 읽게 되면 citizen도 좋지만은 해볼게요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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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가 왜 시티라고 안 하고 우리가 시티 시티, Right? 뉴욕 시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플랩이 날 수가 있습니다 citizen There you go 자, 그리고 잠깐 볼게요 지금 US는 미국이라고 했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게 이제 점점 통할 거예요 네 US가 미국인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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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U U 아하 오케이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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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OK 자, 여러분들 정답 맞나요? 그쵸? U U N I T E D United 정답입니다 Very, very nice OK United 라고 하는 거, right? 근데 이제 우리가 T가 뭐 사이에 껴있어요? T가요? 또 모브 사운드니까 유나이디드 맞아요 맞아요 해볼게요 유나이디드 스테이트 유나이디드 스테이트 자 이게 왜 미국이냐면요 우리가 미국은 주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유나이디드 그래서 이렇게 단합된 하나가 된 그런 주들이다라고 해서 유나이티드가 된 그런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가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쳐있는 주들을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트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미국을 표기할 때 많이 있어요 US도 좋고요 우리가 여기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있지 않나요 US US F-I-J-K-U-S-G US 오케이 그러면 얘 잠깐 놔두고 A로 시작하는 거 미국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그건 알아요 아메리카노에서 따온 아메리칸 어허 오케이 아메리카 아메리카 A-M-E-R-I-C-A 아메리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U-S 뒤에 U-S 뒤에 저거를 줄여서 쓰면 뭐 딱 철자 하나입니다 철자 하나 U-S-A U-S-A 하나면 돼 철자 하나 U-S-A U-S-A 아 그래요 다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다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대문자 써주시고 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럼 점을 찍을 때 있죠 왜 네 점을 찍으려면 네 만약에 점을 찍고 싶다면 여기다가 찍는 게 아니야 여기 찍고 여기도 찍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U.S점 뒤에도 U.S.A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운데를 갈르듯이 여기만 하시는데 마지막 거에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찍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예 안 찍거나 찍으려면 다 뒤에 하나씩 찍어주시기 아시겠죠 알아요 여기서도 아예 안 찍은 상황 찍으려면 U.S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Are you a U.S. citizen? Are you a U.S. citizen? 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의 미션은요 아니요 전 그냥 방문 중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뭘 하고 있대요 지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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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알겠어요 확실해요 I'm Just 저번에 배웠어요 방문 중 Tuoring Tuoring? I'm just touring 투어는 뭔가 여행적인 사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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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오케이 사이싱을 비교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 네 방문하다 방문 누구 집에 가는 거 V V V V V V V V V OK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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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지금 형태를 물어본 거였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방문도 안 했는데 지금 방문 중이에요. 그래도 이미 거기에 랜드를 도착을 했기 때문에 I'm just visit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visit 자체가 우리가 방문하다라는 기본적인 동사고요. 일단은 왜 ing 썼는지는 금방 보고요. just가 저번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I just ate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I just ate 그냥 방금 했듯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방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I'm just visiting 방금 방문 중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때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I'm just 그렇죠? just가 이거는 진짜 문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흐름에 따라 느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just는 그냥 단지 방금 그냥 좋아 I just like I just like 그냥 정말 양념 뿌리듯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I'm just visiting 이 모양을 갖춘 이유는 우리가 비동사에 ing 붙으면 보통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중인 진행이죠. 진행이죠.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한참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하는 행동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에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선생님은 공부 중인데 전화 통화가 왔어요. 나는 공부 중이야. 나는 공부 중이야. I am 공부 중이다. studying with my you with my you I am studying with my you I am studying 그렇죠. 이거 정말 꼭 외워야겠네요. 그렇죠. 한참 진행형을 쓸 때는 우리가 ing 꼭 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just 나온 김에 같이 넣어서 해보죠. I am just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 그냥 읽고 있어. 어떻게 해요? I am just reading 난 그냥 책을 읽고 있어. I am just reading a book A book? There you go. I am just reading a book. 친구가 물어본 거죠. Hey, what are you doing? 그랬을 때 I am just reading a book. How about this one?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가게 같은 데서 들어가자마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둘러본다고 할 때 look around라는 표현이 있어요. look around 그러면 우리 I am just랑 섞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I am just look around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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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There you go. I am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참 그냥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가오시면 편하긴 한데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보는 중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거는 외워야 돼. I am just looking around. looking around. 그렇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연기하듯 해볼게요. I am just reading a book. I am just reading a book. I am just looking around. I am just looking around. 그러면서 본문 읽어볼게요. No, I am just visiting. No, I am just visiting. 그렇죠. 그래서 you a citizen이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물어보길래 그냥 아니요. 저 그냥 방문 중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황한 거죠. 혹시 내가 그럼 줄 잘못 써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줄 혹시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건가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배웠어요. 이 줄은 위한 건가요? for is this.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어요? 네. 이 줄은 미국 시민권자를 for 위한 건가요 지금 is this 해놓고 이 줄은 이게 이 줄인가요? 아 줄 그렇죠. 그렇죠. 줄 줄 줄 스테인드 아 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라인 is this line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is line is this line for US citizens?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 정답입니다. 파이팅. 와 와 와 라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긋는 선도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선 줄도 라인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어디 좀 나가면은 뭐 햄버거나 핫도그 살 때 네 네 네 네. 저 혼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렇게 세치기 하고 들어가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 어 그래서 나는 줄이 어떻다 이 줄을 잡으라는 얘긴가 막 얘기했는데 라인이 줄. 그렇죠. 사람 흥렬 자체를 그렇죠. 라인이 정말 라인이 길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라인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is this line 그 다음에 US citizens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치사 같은 게 뭐 하나 있죠. 네. for 그렇죠. there you go. for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for you, for me. 당신을 위해서. there you go.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US citizens를 위한. so 여러분 for만 따로 외울 것이 아니라 for 명사 쓰면 그 명사를 위한, 위해 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 라인이 US citizens를 위한 건가요? 이렇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를 위해. for you. for you. 편지 쓸 때 많이 적었어요. 연애 편지 쓸 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남자가 영어로 보죠. 남자. men. 복수로 남자들. men. 맞아요. 어? 안 걸려 드려졌어요. men. 맞아요. men 맞아요. n-e-n. 스펠링이 다르죠. 아 한 사람, 남자는 men. 그 다음에 복수는? 복수는? 여기에 s 붙는 게 아니고 men. 그렇죠. 자 그러면 남자들을 위한. 어떻게 해요? for.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men. men. 아 그래서 화장품 살 때 for men. 그렇죠. for men. 한 마디로 의역을 하면 남성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for men. 이 라인은 이 줄은요. 명사를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심리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분이 될 수도 있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방문하다가 아까 뭐라고요? 방문하다가 동사로 뭐라고요? visit. visit. 그러면 방문객은 뭐예요? visit. visit. or. yeah. visitor. 아. visit. their. 조심하셔야 돼요. er이 아니라 or. 아, 여기 가요. 그러면... visit. ter. Perfect. Visitor, right? 복수로 하면 그러면 visitors,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줄은 방문객들을 위한 건가요? Is this line 위한 것? 방문객들? Visitors? Is this line for visitors? 여러분들 이 말은 많이 쓸 수 있겠죠? 진짜요.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잘못 쓰면 시간 낭비잖아요. 아이는 child인데 아이를 복수로 하면 뭐예요? child의 복수형. Children. 이 줄은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Is this line for children? Yes,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줄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렇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s this line for visitors? Is this line for visitors? Is this line for children? Is this line for children?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 줄인가요?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본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s this line for US citizens? Is this line for US citizens? 그렇죠. 미국 citizens를 위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뭐, 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 그래도 물어봐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계속 forever 거의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집쟁이. 고집쟁이. 잘못된 줄에 지금 서 계세요. 네. 자, 이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Wrong line. Yes. In the... 지금 서 계... 뭘 기준으로 지금 이거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In the... 안에. 안에, 줄 안에.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여기 서 있는 거가 있겠네요. 혼자 wrong line. You are... 서 있다? Step by step. Step in. Step. 서 있다. 갑자기 떠올리셔야죠, 저거. 네. 서 있다. Down. 무슨... Up! 소름. 오, 소름. 소름. 아, 소름. 무슨 Up. 무슨 Up. 아, Stand Up. Up은 안 쓰셔도 돼요. 안 쓰고 그냥? Stand. 끝이에요. 오케이. 아, Stand. Stand의 사람 이름인데요. 죄송해요. Stand. Stand. 오케이. 자, 볼게요. Yes, you are standing in the wrong line. 오케이. I said standing. She said stand. Correct? Let's see. 아, 지금이라도 고치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정답. You are standing. 그렇죠. 지금 서 있으니까요. 아, 오케이. 진행형이라는 거 조금 느낌이 왔죠. 자, 우리 Stand라는 거 자체가 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you say, S-T-A-N-D. Stand. 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Stand도 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실험을. Stand. 음.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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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Stand. 틀려도 돼요.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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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탠디. 스탠디라는 말은 안 들어본 거 같아요. 스탠디. 스킷. 스튜. 스튜. 오케이. 자, 스탠드, 스탠드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자, 스탠드 맞고요. 네. 얘도 스튜이랑 같아요. 아, 똑같이요? 스탠드, 스튜. 스튜. 스펠링이 O라고 해서 쓰긴 썼는데 이건 틀렸고 그러면은 스푼이랑 과거형이랑 피피형이 같습니다. 아 같아요. 그렇죠. 서있다, 서있었다, 그리고 스푼 형태까지. 좋습니다. 약간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앉다 라고 할 때, 앉아있다 라고 할 때는 뭘 쓰죠 우리? sit. 그렇죠. 스펠링 어떻게 되죠? sit. s-e-a-t. sit. 눈치 봤어요. 여기서는 you're sitting 이라고 하면 거기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앉아있다는 좀 어색하고요. you're standing 하고 있다. you're standing in the 잘못된 라인에 서있다.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민희 씨도 그렇고 여러분 처음 또 특히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이제 맞춰볼 때 어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you 하니까 당신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뭐 의역이 됐으니까 없나보다. 없죠. 그러면은 뭐 동사가 비어있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생각하게 되면 뭐가 missing 한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저기 스페셜하게 불러올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와요. 어제랑 좀 비슷한 그 며칠 전에는 비슷한 분위기는 한데요. 어저께 정말 멋있었어요. 안경 좀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아우 예. 박사님 같아요. 샤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원 역할을 할 때 저희 둘이 같이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깐요. 또 떨리네요. 우리 둘이 한번 해볼게요. excuse me. 왜 여기 서있지? are you a US citizen? no. I'm just visiting. is this line for US citizens?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yes. you are standing in the wrong line. 아니 잘못 서 계시긴 한데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아니 영어를 잘하면 뭐해요. 여기 왼쪽 봐요.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차렷 타고. 멋지게 하는데 차렷 타고. 아까 이러고 있으셨구나. 소위점. 여러분 지금 보셨죠? 자 쑥달된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 나눠서 한번 주거니 박거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볼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그럼 이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영어로. are you a US citizen? no. yes. you are standing in the wrong line. 여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계신 거 아니죠? 같이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직원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주세요. 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음. no. I'm just visiting. is this line for US citizens?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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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